자 결승전 시작합니다 가까운 쪽이 안양 스마트 건너편의 시흥 도로 속인섭 대 장인호 아 손명금 수비도 잘하죠 하시금 빨라요 자 성취점은 안양 스마트입니다 1대 1입니다 1대 1입니다 50대분 스마트하고 시흥 기름은 어땠어? 게임이 안됐어? 10점 났어? 10점 못난거 같은데 아 10점 났다 10점 났다 자 2대1 시흥 토르가 리드합니다 손명금 선수 손명금 선수 홍거미 아주 좋아요 수비 오른발 좋아요 자 석인섭 범실 3대1입니다 자 3대1입니다 자 둘쎄 장인호 송현섭 손명금 홍거미 라인이구요 자 석인섭 성기생 최석진 하직원 라인입니다 조화 손명금 하직원 자 흥검이세요 요술이 자 조화 2 잘 만들어졌죠 3대2입니다 2대2 1코트에서 3시후에 50대 부 결승전도 아 2부죠 2부 50대가 2부입니다 이제 결정먼도 펼쳐지겠습니다 자 3대3 아직은 수비 좋죠 아 손명은 아직 걸렸어요 4대3 송현석 손명 선수 오버했습니다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2,3 1,2,3 1,2,3 1,2,3 1,2 최석진 1,2,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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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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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3 1,2 2,3 1,2 2,3 1,3 3,3 1,2 1,2 1,2 2. 3. 4. 3. 4. 8. 5. 4. 5. 6. 6. 6. 7. 8. 8. 9. 10. 10. 11. 11. 11. 12. 12. 13. 13. 14. 14.14. 14.16. 14.14. 15.15.14. 압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8대7, 80, 8대8 2.3.3.3.3.4. ря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기 pr 어 아 아 아 연속 특수를 하고 있네요 어 아 예서 2개 그 아 역전에 성공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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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연긴 구름 나오고 있잖아요. 그거 먹고 있습니다. 자 9대8에서 아 홍범이 장인호범실 자 10대8 자 로빙서브 좋죠. 아 슈퍼맨인가요. 저기까지 날아갑니다. 청기생 자 10대9까지 따라 붙습니다. 시흥토록 자 결승전도 21점 단판입니다. 시간 관계상 아 리시브 예뻐요. 관사신경이 아주 좋아요. 장인호 아 개쳤어요. 자 11대9 코트체인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홍범이 리시브 좋아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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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1대 10 자 따라보는 시흥토로 자 오늘 손명호 선수가 우수비로 나왔어요 아 홍범이 좋아요 자 직선타 센터를 뚫어버립니다 12대 9 만난 12대 10 12대 10 자 스마트 석인섭에서도 아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갈수록 괜찮습니다 결승전 자 17번 장인호 자 안전성 부족했겠죠 자 12대 11 동점됩니다 12대 11 자 2부결승 결승 전기대대 김병환 8대8 아 저기도 박병으로 가요 12대 11 아 송영섭 야 아 안에 못났어요 자 21점 단판들로 펼쳐지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13대 13 송영섭의 언더서브 자 하즈건 24초 자 홍보미 터스 아 살렸어요 집중력 5도의 집중력 와주셨습니다 자 역전시켰습니다 자 14대 13 4로 역전 아 송영선 수비 좋아요 자 공격투자하면 수비중으로 갑니다 아 최적진한테 제대로 걸렸어요 잠잠곰 15-14점 하주건의 러빙서브 15-14점 홍범이 뒤늦게 16-15점 호소 초 박빙으로 갑니다 리시브 칼리시브 하주건 습이 좋죠 공격을 해 두고 공격을 부은 공격이 되었습니다. 공격에 남았다. 공격을 stability는 갈수 benefited. 공격을 많이 보여주세요. 공격을 못라. 공격을 쓸 수 있는 공격이 되었습니다. 공격을 용하여 3번Y에 1위에 필름을 맞이하며 자 홍범이의 서브 아 연타 손댄금 빠르죠 아 홍범이 아 공부는 안살립니다 아 자 몇대 몇이야? 점수 17대16 자 17대16 자 토로가 리드합니다 서기섭의 서브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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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얼굴이 굳어지죠? 18대 17 하지만 버텼어요 하시건 빨라요 세타 안깍은 머리로 땁니다 성기생 홍범이 주스는 없습니다 21점 상한으로 끝납니다 최석진 여유가 있어요 선명소나 여유가 있어요 선명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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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아 sol ½ 찰나 6 4 이제 가겠습니다 아 속 Eles 29인가요 나이트가 켜지낸다 아우 속여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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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치 12 20대 식구 이들이 다 erst 2 Revelation 아 아 아 이슈 때 쉽고 버 Broad 오늘의 결승전이소 자 20대 20 자 올 때까지 왔습니다 20대 20 자 시홍트로가 공격권이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자 세팅이 됐죠 하신건 잡았나요 아 살려냈어요 다시 다시 자 1점입니다 이야 끝났다 자 시홍트로 난리가 났습니다 자 2점이 안된다 하신건 잡았으면 좋습니다 하신건 잡았다 자 6시 이제 아멘이 자 2시 가사